이곳을 지키는 시험의 전당 이곳을 지키는 간문이다 각오가 되어있으면 튀겨지로 들어오너라 암탱님도 수탱님도 다 이 가정을 겪으신 건가요? 모두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치느님이 된 것이다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치느님이 되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삼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후라이드였던 양념이어도 치느님 건 변하지 않으니까 고마워 천옥공 이 힘으로 악을 벌하고 세상을 구원하리라 최고의 탕수육도 내게 튀겨질 무릎을 끌을 것이다 어구 부먹은 다 이래? 아 나도 몰라 우리를 다 부어버렸으니가? 아줌마 이제 그만 부으라고 공주님이 부먹파였다고? 나는 찍먹파야 안개 붙지마 잡을라 도대체 아멘